안녕하세요. 핑크서피입니다. 오늘 배틀은 시즌4의 언퍼펙트 피니스 1 대 10 히트 볼카니 언퍼펙트 피니스를 이겨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번째 배틀은 하나 둘 셋 에이스 드래곤 언퍼펙트 피니스 예 내 맘은 아직도 그대를 몰라요 멈추지마요 3,2,1,4,2 에이스 드래곤 1,2,1,2 슬로우 그리스도 스피링 피니스 1,2,3,2,2,1 에이스 드래곤 1 등 3,2,1, 고! 오버키니스키! 에이트드래곤 오버키니스키! 2대 0! 두번째 배틀은, 하나, 둘, 셋, 슬래시바이키리 언 퍼펙트 피니스입니다. 3,2,1, 고! 슛! 버스태! 슬래시바이키리 버스토키니스! 1대 0! 3,2,1, 공개하겠습니다. 무신하소라 언 퍼펙트 피니스! 3,2,1, 고! 무신 아수라 버스트 피니쉬 2 대 0 네번째 배틀을 네번째 배이 공개하겠습니다 위저드 파브닐 언 퍼펙트 피니스 위저드 파브닐 언 퍼펙트 피니스 3,2,1 고축 통시에 3,2,1 고축 3,2,1 고축 동시 재경기 경기장 재경기 아무가 벗겨집은거 재경기 하겠습니다 3,2,1 3,2,1,고,슛 오버피니시 위자드 파브닐 오버피니시 1대 0 3,2,1,고,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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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피인 피니시 위자드 파브닐 스피인 피니시 2대 0 5번째 베이 공개하겠습니다 저지먼트 조커 4,on perfect finish 3,2,1,고,슛 공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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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,2,1,고,슛 공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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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공시 좀 마지막 여섯번째 베이는 여섯번째 베이 공개하겠습니다. 드레드 바모트 언 퍼펙트 피니스 3,4,1, 공개 어 암허가 어 슛미스 경고 왜이렇게 암허가 또 벗겨졌다 다시 재경기 하겠습니다 재경기 3 2 1 고 슛 아 아 또 풍시 아이고 이거 왜 이끌어져요 왜 이끌어져요 3 2 1 고 슛 1 2 고 슛 버스트 2 2 3 5 5 오늘 돌려본 베이는 시즌 4 5 대 언 퍼펙트 피닉스 를 배틀을 했습니다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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